안녕하십니까? 샤이닝스타 뉴스의 진입니다. 미리 예고했던 대로 샤이닝스타 설정 및 일기에 대한 Q&A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. 그동안 궁금한 점이 있었다면 주저 말고 지금 바로 댓글을 통해 질문해주세요. 이번 Q&A는 초창기 샤이닝스타부터 함께해온 총감독님을 모실 예정입니다. 질문은 6월 10일 월요일 밤 11시 59분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질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이번 Q&A 뉴스의 앵커를 맡은 진이었습니다.